첫째 아이 340만원, 둘째 아이 출산시는 1,400만원, 셋째 아이에겐 1,600만원을 지급하고 넷째 아이 출산시 3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입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의 이자를 최고 100만원 3년간 지원합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모든 출산가정에 전문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365일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한 명품교육사업도 진행됩니다. 초등학생에게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시행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케하고 영어 수학경시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립니다. 그동안 초중학생들에게 시행되던 무상급식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의 다목적 강당 등 실내체육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활동을 지원합니다. 문경시는 이를 위해 올해 100억원의 교육분야 예산을 집행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수준 높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명품교육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백년지대계 명품교육의 기반조성과 다양한 출산지원제도는 새로운 문경을 만드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